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세요 좌우로 고개를 돌려볼게요 부드럽게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세요 팔을 안아 당겨주세요 팔을 안아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며 어깨 주변 스트레칭 해볼게요 팔을 안아 당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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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씩 뒤집으며 등 뒤에서 모아볼게요. 날개뼈를 모으듯이 손을 뒤로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체를 이용해 좌우로 큰 원을 그려볼게요. 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누르며 가슴으로 크게 움직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이 편안하게 앉아 팔꿈치 무릎에 붙였다가 활짝 열어볼게요. 팔꿈치 천장으로 열어 가슴 시원하게 열었다가 무릎으로 내려주세요. 한쪽 다리 열고 손으로 반환 그려볼게요. 한쪽 다리 열고 손으로 반환 그려볼게요. 호흡을 지그시 누르며 호흡을 지그시 누르며 호흡을 내쉬어주세요. 호흡을 내쉬어주세요. 호흡을 지그시 누르면 호흡을 내쉬어주세요. 호흡을 내쉬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편안하게 앉아 팔꿈치 붙였다가 천장으로 열며 가슴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한쪽 다리 열어주세요. 손으로 반원 그려주세요. 호흡내시면 옆구리 길게 늘려볼게요. 호흡내시면 옆구리 길게 늘려주세요. 소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 핏!